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소매를 떠볼 건데요. 제가 한쪽은 먼저 코를 잡아서 조금 떴습니다. 이거 몸판을 뜨신 분들은 아마 설명으로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저보다 빨리 뜨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진동 부분에서 한쪽을 여기 한쪽에서만 37코를 주었어요. 한쪽에서만 37코 그리고 또 반대편 37코 해서 몇 무늬를 한 거냐면 앞뒤로 겉뜨기 6코 그러니까 원통으로 뜨시는 분들은 6코고 저처럼 단면으로 뜨시는 분들은 우리 코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7코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소매의 폭에 해당되는 코수는 6코예요. 그리고 이제 안뜨기 2코 뜨고 우리 이 무늬 들어가잖아요. 요 무늬가 3세트 3세트고 그리고 또 여기 끝에 가서 겉뜨기 6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단면으로 뜨시는 분들은 또 한코 더 있고요. 제가 이제 소매를 조금 폭을 좁게 하면 많이 좁다고 하셔서 약간 넓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뜨면서 줄임을 할 건데 그 줄이는 부분이 여기 겉뜨기 6코하고 안뜨기 1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소매의 폭에 따라서 원하는 폭에 따라서 그냥 원하는 만큼 줄이시면 되는데 저는 어디까지 이제 줄임을 할 거냐면 우리 여기 앞에 늘림을 할 때 늘림 위치가 여기 구멍 우리 6개인데 세번째 구멍 할 때 늘림을 했어요. 구멍을 하나 냈죠. 그리고 까베기 할 때 또 구멍을 냈어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서 줄임을 해 나갈게요.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기 구멍 3개째 뜰 때 이쪽에서 줄임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에서 반대편도 줄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줄임은 대칭이 되게 이쪽을 만약에 사람인자로 줄였으면 저쪽은 들립자로 여기 겉뜨기 부분에서 그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안뜨기 두 코 저쪽도 안뜨기 두 코가 남게끔 계속 이제 줄임을 해 나가면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세 무늬만 딱 남아요. 연결을 했을 때 세 무늬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뜨기 두 코 저쪽 반대편 안뜨기 두 코가 될 때까지 줄임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코는 어떻게 줍냐면 우리 이쪽에서 이쪽에서 37코를 줍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수에 비례를 했을 때 한 4코 줍고 건너뛰고 5코 줍고 건너뛰고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줍다 보면은 거의 37코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주운 다음에 남은 코수 파악해서 조금 더 건너뛰거나 해서 37코에 어쨌든 맞추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대략 기준을 말씀드리면 4코 줍고 건너뛰고 5코 줍고 건너뛰고 해요. 그리고 원통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무늬가 들어가서 아마 원통으로 뜨면 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통으로 뜨시던 분들도 그냥 저처럼 단면으로 뜨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저코 만들고 시작을 할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하나 그냥 링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링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묶어 주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시저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부터 4코 줍고 5코 줍고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연결을 꽈배기까지 연결한 거죠. 그래서 꽈배기 전단까지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꽈배기 단부터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못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한 단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연결한 다음 단에서 첫 코를 주으면 돼요. 그리고 3, 4개 그러니까 매 단마다 한 코씩 해서 이제 코를 주운 거고 한 단은 건너뛰고 다시 다음 단에서 또 한 코씩 해서 이렇게 주워서 이번에는 다섯 코를 연속으로 매 단마다 주워줄게요.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 그리고 4코 줍고 건너뛰고 이번에도 4코를 한 번 더 줄게요. 제가 반대편 했을 때 한두 번 더 건너뛰어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원래 다섯 콘데 4코만 줍고 건너뛰게요. 건너뛰어서 다시 5코 줍고 아마 대략 4코, 5코 이렇게 기준을 두고 4코 줍는 거를 한두 번 더 하시면 여기 끝에 왔을 때 거의 37코 돼서 줍기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거 주울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우시면 되니까 그러면 단면에서 37코씩 이니까 전체 74코 74코죠. 74코에 이제 시작코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총 76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이제 반대편까지 37코를 주워 왔고요. 그러니까 총 74코를 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시접코 하나 만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도 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실을 이렇게 그냥 걸어 주시고 여기 하나 빼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시접코는 나중에 코 연결하면 없어질 거라서 예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뒷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무늬뜨기를 할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겉뜨기 안뜨기 개수를 해주시는데 우리 처음에 겉뜨기 이제 단 왕복으로 뜨시는 분들은 여기가 6코가 되겠죠. 근데 저희처럼 단면으로 뜨시는 분들은 시접코 포함해서 7코예요. 그래서 뒷면이니까 안뜨기 7코를 뜨시면 돼요. 이렇게 안뜨기 7코 떴고 이제 우리 무늬뜨기를 하는데 무늬뜨기가 겉뜨기 8코 안뜨기 2코 겉뜨기 8코 안뜨기 2코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떠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뜨기 2코 넣어줘야 되니까 겉뜨기 2코 떠주시면 돼요. 뒷면이니까 그리고 겉뜨기 8코가 나와야 되니까 안뜨기 8코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이 뒷면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는 안뜨기 2코 겉에서 봤을 때 안뜨기 2코가 나오면 끝에 겉뜨기 7코가 남을 거예요. 예 그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무늬뜨기 1세트 끝난 거고 겉뜨기 2코 뜨고 안뜨기 7코로 끝났어요. 이제 저는 어차피 단면으로 뜨니깐 단면으로 뜨는 코스를 계속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무늬에 바로 들어갈 거에요. 그래서 겉뜨기 7코 이거는 아까 우리 주림하기 위한 그 부분이라 그냥 계속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7코 뜨고 안뜨기 2코 그리고 지금부터가 무늬에 들어갑니다. 겉뜨기 하나 뜨고 구멍 무늬 이거는 이제 몸판을 뜨신 분들은 이거 무늬 뜨는 방법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무늬를 뜰게요. 그리고 여기에 링을 하나 끼워둘게요. 우리 여기 안뜨기 2코가 무늬 사이에 들어가는 안뜨기 방금 했던 그 주림 안뜨기가 있고 그냥 무늬와 무늬 사이에 들어가는 그냥 안뜨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링을 하나 끼워둘게요. 지금 우리 여기 한무늬 뜬거에요. 한무늬 사이마다 링을 끼워줄게요. 안그러면 또 이제 모르고 줄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링을 끼운 안뜨기는 우리 무늬와 무늬 사이에 들어가는 안뜨기니까 줄임 없이 그냥 안뜨기로 떠 주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무늬 더 뜨고 링 하나 끼우고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떠서 왔는데 이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세 세트 뜨고 여기 겉뜨기 반대편이랑 똑같이 부분은 줄임을 하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대칭으로 사람인자 들립자 아니면 들립자 사람인자 그렇게 한코 안쪽에서 줄임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줄임 위치는 구멍 세 번째에 우리 여기 했던 것처럼 세 번째에서 하고 꽈배기에서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소매 길이는 원하는 만큼 뜨면서 줄이시면 되고 이제 정확하게 재자면 이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물을 좀 스프레이로 많이 뿌려서 한번 완전히 건조를 시켜 주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서 돌아올게요. 아마 여기 부분 소매 부분도 예 그냥 잘 뜨실 것 같아요. 몸판을 뜨셨으면 어차피 소매 부분 또 무늬도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완성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제가 지금 조금 제 기준으로 하면 소매폭이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좁게 하고 싶다 하시면 굳이 여기 겉뜨기 부분을 둘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 처음에 시작 진동으로 잡았다는 요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냥 옆선 연결 다시 하고 요 부분부터 이 코를 주워서 예 폭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세무늬만 뜨는 거죠. 그렇게 소매폭 등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베스트로 만약에 입으실 분들은 이 라인이 살아서 코를 줍지 않아도 예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고무단을 몇 단 떠주면 깔끔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단을 뜨실 분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코를 주워서 예 그냥 바로 고무단을 뜨시는데 바늘을 5.5mm나 5mm로 뜨시면 되고 이 네크라인을 저랑 똑같이 하신 분들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넓고 깊은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팠는데 이게 만약에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처럼 요만큼을 뜨고 5mm로 바늘을 바꿔서 또 뜨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를 곡선 들어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코를 조금 줄여 주셔도 예 좀 더 자연스럽게 이 네크라인이 좁아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참고해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바늘을 작은 걸로 바꾸던 코를 이제 줄임을 하던 이게 안쪽으로 가면서 이 원형 둘레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함뜨 과정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이제 완성을 해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